가수로 돌아오는 날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마치 장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우스토리라는 앨범명에서 무언가 좀 간결한 느낌이지만 그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2022년 5월을 정말 설레게 만든 주인공이죠. 강단혜씨 먼저 모시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포토타입이 되어가지고요. 네, 오른쪽 먼저 볼게요. 네, 가운데 한번 볼까요? 네, 다음으로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3개월 만에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정규앨범을 같이 돌아오게 된 강단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